안녕하세요. 함께 계신 이하은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우리가 국교령 구조화 중에서 1, 2월에 교육과정과 성취기준에 대한 강의를 하게 됩니다. 이 강좌를 어떻게 진행되는지, 강좌 내용은 어떤지, 어떻게 활동을 해야 되는지를 안내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까요? 이 자료를 여러분 가지고 있죠. 바로 국교령 구조화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바로 국교령 중에서 제1단계로 교육과정과 성취기준을 바로 구조화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국교령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알겠죠? 교육과정과 성취기준을 구조화하는 그런 강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선생님이 자료라든지 선생님의 이거는 바로 카페입니다. 개인 카페죠. 여기에 꼭 가입을 하세요. 알겠죠? 실명으로 가입을 하면 여러분이 그 자료를 여기서 학습을 하거나 필요한 것들은 여기서 다 할 겁니다. 물론 강의할 때 필수적인 여러분 자료는 강의할 때 바로 같이 여러분들이 인강에 올라가지만 보조적인 자료는 선생님이 카페에 올려놓겠습니다. 알겠죠? 여기서 질의응답을 여러분은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필요한 것들은 학원에 여러분은 우리가 안내를 받아도 좋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이 우리가 어떤 걸 하게 되느냐. 이환이라는 사람은 어떠냐 이 말이죠. 누구냐 이 말입니다. 왜 여러분이 이환한테 국어 국교론을 들어야, 국어 교육론을 들어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공부할 수가 있느냐. 지금 현재 우리가 여러분 국교론을 강의하고 있는 여러분 강사분들 중에는 국교론이라는 과정이 교과가 들어온지는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바로 이제 우리나라 수능이 처음 도입되기부터 그때 미국에서 유행했던 국어 교육론, 즉 구성주의적 교육이 처음 도입된 게 바로 수능입니다. 그 이후부터 이제 우리가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 국교론이라는 것을 감옥을 전공을 해서 지금 가르친 사람이 그렇게 여러분은 많지는 않고 또 그게 아주 있다 해도 그렇게 전문성이 좀 떨어집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국교론이라는 이 형태는 여러분 이제 국어 교육론이라는 전문 개론사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중고등학교 교사가 해야 될 국어 교육 과정을 이제 어떻게 잘 달성할 수 있냐. 그게 초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면은 이 국어 교육론에 대한 아까 전공도 별로 없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도 이게 처음 드는 감옥이라서 이 국어 교육론의 교과를 학습을 가르치는 게 너무나 천차만발로 다양해요. 그 다음에 그걸 너무 개론서 위주로 이제 여러분 하다 보니까 너무 뭐다. 어렵게 여러분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국어 교육론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저 우리 감옥마다 있잖아요. 수학, 수학 교육론이 있고 생물, 생물 교육론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교육학에서 있던 내용을 일부분 때에서 국어 교육을 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여러분 안내해 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어 교육론의 교수법이나 학습법을 여러분 잘 기억하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입농시험 중에서 이 국어 교육론이 가장 여러분 어때요. 바로 이제 여러분 쉽습니다. 점수 따기도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너무 어렵게 공부를 하고 있다. 이런 걸 선생님이 가르치면서 여러분들이 학생들을 보면서 좀 안타까움이 있죠.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제공해 주겠습니다. 이완이라는 사람은 이런 바로 출제 경력과 그 다음에 여러분 합격의 그런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죠. 선택이. 그래서 이 국어 교과라는 이 내용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지도하느냐. 그것은 바로 이렇게 합격자나 결과를 보면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내용들을 이제 보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제 우리가 믿고 여러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실력과 경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어 교육론은 왜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남보다 조금 효율적으로 지도할 수 있느냐.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바로 이제 교과서와 지도서를 집회를 같이 하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국어 교육론은 말 그대로 국어 과목을 어떻게 교육할 것이나 교수법의 평가, 교육과정이나 교수방법이나 평가과정을 여러분들이 우리 설계하는 것이 국어 교육론입니다. 알겠죠. 과목별로 우리는 바로 교과는 어떻게 가릴 것인가. 독서, 화법, 장문은 어떻게 가릴 것인가. 문학은 어떻게 가릴 것인가. 문법은 어떻게 가릴 것인가를 안내해 놓은 게 바로 국어 교육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는 교과서를 많이 지도서를 집회를 하기 때문에 그런 전문가 분들하고 교수님들하고 같이 오랫동안 거기에서 바로 처음부터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국어 교육론에 대한 기본적인 바로 어때요. 그런 실제적인 그런 지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여러분한테 지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개론서 위주의 요약 정리해서 어렵게 전달하는 게 아니라 교사는, 강사는 쉽게 전달해야 되죠. 쉽게 이해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재구성을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선생님하고 들어보면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점을 느낄 거예요. 형태 자체가. 그다음에 선생님하고 여러분이 학교. 어차피 여러분들은 바로 지식을 습득해서 학자가 되는 게 아니고 바로 임용시험을 거쳐서 교사가 되는 거니까 시험을 거쳐야 됩니다. 그렇죠. 합격이 좀 목적이죠. 합격이. 다소 여러분 지식이 부족하더라도 합격을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현장에 가서 교사를 하면서, 선생님을 하면서 여러분의 많은 전문 지식을 다시 습득하고 대학원을 가고 박사과정을 가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은 어때요. 많은 전문 지식을 쌓으면 되니까. 그렇죠. 지금은 당장 합격을 해야 되겠죠. 합격을 하려면 여러분 자신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바로 이 합격 주문을 매일, 선생님이 이제 수업을 하면 매시간 합격 주문을 외우고 들어갈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바로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그러니까 이완과 함께. 그렇잖아. 우리가 학습을 하고 활동을 하면 여러분은 반드시 합격한다는 신념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잖아. 그런 개론서의 어떤 요점 정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지식과 그 단체. 그러니까 개념적 지식과 절차적 지식을 아주 효과적으로 잘 구분을 해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가리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선생님의 수업의 스타일입니다. 그렇죠. 바로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을 잘 숙지를 합니다. 지금 이 시간. 그렇죠. 지금 이 시간 학습하는 내용만 알면 이완과 함께하는 학습 내용만 알면 나는 지금 이 순간 나는 합격한다. 그렇게 해서 매 시간마다 합격인자를 길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항상 여러분 시작하고 끝날 때 우리가 바로 뭐다 외우면서 우리가 할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여러분은 자기 확신감이 들게 자기 예언적 기능을 하고 있죠. 바로 이게 이제 일종의 주술적 기능이 예언적 자기 예언적 기능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 예언. 그럼 자기 예언을 통해서 자기를 자꾸 합격할 수 있다는 체면을 끄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또 학습을 할 때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겠죠. 한 게다도 더 합격을 하기 위해서 적용하기 위해서 익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그런 공부를 하게 된다는 걸 잘 기억을 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국교론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지도할 것인가. 선생님이 이제 이건 항상 이 패턴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잖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엇이 보이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바로 뭐다. 여러분들이 국교론을 공부를 하고 이 부분만 보인다. 지식만을 암기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1월 달이나 이렇게 전반기에는 지식만 암기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내용이 이제 있습니다. 그거하고 다르게 국교론은 보면 어떻습니까. 교과 내용학이 있고. 그렇잖아. 내용학. 교과 내용학. 그렇잖아. 그리고 교과 내용학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배경 지식이 되겠습니다. 그렇잖아. 우리가 공략법에도 이제 구조를 보면은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데서도 우리가 보면은 한 장 구조 하나 이런 데서 보면은 우리가 충분히 우리가 여러분 다 알 수가 있죠. 그렇잖아. 이 교과 내용학이 있는 반면에 어떻습니까. 교과만은 교육학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교과 교육학이라는 자체가 바로 뭐가 됩니까. 교수 방법입니다. 교수학습 방법. 그 다음에 평가 방법. 그러니까 이 내가 가르칠 내용들을 어떤 교수법과 어떤 평가 방법을 통해서 바로 이제 우리는 바로 학습할 것이냐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내용만 알 게 아니라. 그렇잖아. 그래서 우리 교과 과정은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교육 과정과 그렇잖아. 그 다음에 수업과 평가와 기록이 바로 뭐가 된다. 일체화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교육과정 속에서 이 지식이 그 다음에 어떤 평가와 어떤 교수법을 거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입체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고정관념으로 공부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 우리가 이렇게 단계별로. 그러면 단계별로 우리가 1단계가 우리가 바로 뭐가 됩니까. 감옥별이죠. 감옥별. 그럼 교과는 국교로는 감옥이 3개가 들어있잖아요. 화법이 있고 독서가 있고 장문입니다. 물론 중학교에서는 화법을 이제 우리는 듣기 말하기라 그러고 그렇잖아. 독서를 읽기라 그러고 장문을 쓰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심화 과정에 가서 이제 우리는 화법, 독서, 장문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편의상 우리는 감옥을 그냥 화법, 독서, 장문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제일 먼저 중요한 건 국교로는 바로 뭐예요. 이 교육과정과 성취기준을 외우는 단계다. 이 교육과정과 성취기준은 개론서는 개론서인데 어떤 누구가 만드는 개론서다. 국가가 제공하는 개론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국가시험이기 때문에 국가개론서를 제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국가개론서는. 그러니까 국가의 개론서는 시중에 있는 많은 석학들이 모여서 우리나라의 교육을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교육할 것인지를 하나의 표본 모델을 제기한 게 바로 뭐다. 교육과정과 바로 뭐다. 성취기준이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2015 개정과정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원래대로 2022 개정 시안이 나와 있고 그게 이제 2025년도부터 적용이 돼서 중고등학교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2023년, 2024년 이 2년 동안에는 2015 개정과정이 적용이 되니까 그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알겠어요. 2025 개정에 대해서 그냥 참고할 뿐입니다. 여러분한테 2022 개정 시안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자료를 제공해 주겠습니다. 그게 그대로 아직까지 중고등학교 적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알겠어요. 그게 되면 그러니까 2025년도. 그 말은 여러분들이 2026학년도 임용 시험을 본다면 그 과정에 의해서 우리가 그때도 이제 2015와 그 다음에 2021을 병행합니다.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만 적용해도 2, 3학년은 2015 과정이 그대로 적용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과도기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럼 그때 되면 문제가 좀 복잡해지겠죠. 문제 유형도 생략한 것도 많아질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2023년도, 2024년도, 2년에 걸쳐서 합격 전략을 짜세요. 그렇죠. 그래야만 지금 여러분이 학습한 내용을 가지고 교재도 그렇고 그렇잖아. 학급을 할 수 있으면 그럼 만약에 달라지면 교재도 달라져야 될 거고 그렇잖아. 그 다음 문제 유형도 달라지고 시험 제도도 달라질 겁니다. 그렇죠. 그런 걸 이제 감안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합니다. 이걸 이제 바탕으로 이제 우리는 뭘 하게 됩니까? 이거는 3, 4월 달에는 바로 개론서. 여러분들이 항상 많이 이야기하는 시중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그중에서도 지금 이제 우리가 교육계를 끌어가고 있고 평가원에서 끌어가고 있는 그런 중심 교재. 그랬잖아. 일종의 이제 그래도 대중화되어 있고 객관화되어 있는 개론서를 선생님이 바로 화독작에 전부 다 추출을 해서 정리해서 여러분한테 심화된 내용을 가르켜 줄 겁니다. 그럼 여기는 이제 국가에서 제정한 기본적인 핵심 과정과 키워드 지식을 가르켜 줄 거고 그 다음 그걸 바탕으로 시중 개론서를 전부 종합을 해서 심화된 개론서 내용을 가르켜 줄 겁니다. 이걸 바탕으로 이제 우리는 뭘 한다? 바로 이제 우리 기출을 풀 거예요. 기출을 풀고 그 다음에 바로 교과서를 풀 겁니다. 기출과 교과서를 이렇게 풀고 그 다음에 문풀과 모의고서를 통해서 우리 1차 시험에 합격에 초점을 둘 겁니다. 그런데 2차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 국교론의 내용을 잘해야 됩니다. 그중에서도 독서와 장문이 2차의 수업 실현 내용으로 제일 많이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독서가 제일 많고 그 다음 장문, 그 다음 화법, 그 다음 문화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국교론의 세 과목을 완벽하게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암기를 하면 그 다음 다 될 수가 있죠. 그럼 이런 설명이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과정 단계별로 전략을 지도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바로 뭐예요? 개론서 중심에서 벗어나 구성주의 원리에 따라서 구성주의는 단계별 전략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또 1론 단계, 2의 단계도, 글을 쓰는 문제 해결 단계도, 의미 구성이나 사고 구성 단계나 그 다음 여러분들이 뭐다, 글을 한 편을 완성하는 문제 해결 단계도 바로 전략이 있다는 겁니다. 전략.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독서, 이제 공약 책을 봐도 알겠지만 한 책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책은, 이 책이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세 가지로 이렇게 독서, 장문, 그렇잖아. 그 다음에 화법 이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럼 이 교재는 우리가 여러분 바로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그대로 쓸 겁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만 구입을 하면 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이런 과목들은 전부 다 교과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 그 다음 성격, 목표, 내용 체계, 교수학습, 방법, 평가 이렇게 다섯 개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다섯 개 단어로. 그러면 다섯 개 단어의 구성의 내용에 그걸 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내용 체계 안에는 지식, 그 다음 기능 및 전략, 태도, 실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교육이론, 이런 게 이제 우리가 교수법에도 들어있겠죠. 이런 행태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이제 한눈에 보게끔 이제 구조화시켜 놓은 게 여기 있습니다. 한 장 구조화로 그 내용을 핵심 요소별로 짜서 한 장 구조로 여기다가 다 수록해놨어요. 그래서 이 책은 문학을 할 때도 하고 이제 국교로 문법할 때도 이걸 잘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 장을 계속 외워야 됩니다. 알겠죠? 전체를 먼저 알고 항상 선생님은 수업이 전체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전체 훑을 길을 통해서 전체 구조를 외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수업을 할 때 바로 어디의 단계, 전체 중에서 어느 단계에 해당하냐. 그 다음 그 앞에 단계는 뭐고, 뒷 단계는 뭐고. 그 다음 이 학습은 앞과 뒤를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어떤 기능이잖아요. 기능. 그걸 잘 외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바탕으로 하죠. 그래서 교육과정에 맞춰서 우리가 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육과정과 성취기준을 알고, 그 다음 심화개론서과 기출과 교과서. 이 교과서는 성취기준이 그대로 바로 실제화되어 있는 게 교과서입니다. 실제화되어 있는 게. 그러니까 이 내용을, 성취기준에 제시된, 성취기준이 학습 목표잖아요. 이 학습 목표. 그래서 이 학습 목표를 바로 어떻습니까? 구현하기 위해서 설계를 해놓은 활동 수업이 바로 교과서가 되는 겁니다. 교과서. 그런데 이 목적을 어떻게 달성하면서 수업을 진행할 것인가. 실제 모형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교과 내용학과 교과 교육학이 동시에 설계되어 있는 게 교과서다. 그래서 그게 이제 2차에서 수업 실현할 때는 교과서 단언을 그대로 구현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단언을 내가 수업하는 패턴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도서를 짜서 그대로 수업 실현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한 단언을 외워야 되겠죠. 그러니까 1차 때 완벽하게 해두면 2차가 아주 쉽다는 겁니다. 2차가 굉장히 변별력이 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차를 합격하고 2차를 합격을 해야 최종 합격을 할 수 있습니다. 최종 합격을. 그런데 여러분들은 꼭 1차가 힘드니까. 어떻습니까? 1차만 합격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알겠죠. 1차만 붙으면 뭐합니까? 떨어지는 건 똑같은데. 그러니까 최종 합격이 될 수 있는 그런 학습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바로 뭐다. 이 지식을 확충해서 꿈을 이루는 그런 거 할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어떻게 전략적으로 지금 이 시간은 지금 이거입니다. 알겠죠. 이거 1, 2월 달에는 이걸 이제 우리는 공부를 한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국가에서 제기하는 바로 뭐다. 개론서다. 그러면 교육의 방향이다. 그다음에 교육의 바로 교수 학습의 중심 내용이다. 그러면 여기서 바로 우리 모범 답안의 키워드를 익힌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키워드를 익힌다. 그러니까 교과는 무조건 교육과정에 나와 있고 성취 기준에 제시된 단어를 쓰면 채점 요소가 됩니다. 개론서에 있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러면 개론서라는 자체가 바로 교사의 개인, 교수님들의 개인서적이, 연구서적이잖아요. 그렇죠. 그건 개인의 의견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이제 바로 국가교육정책에 많이 반영돼 있고 적게 반영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나오는 교수들의 개론서는 백과사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발췌해서 우리는 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발췌하는 건 여러분 힘들죠.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양도 어디가 중요한지 모르니까. 그렇게 필요한 걸 발췌해 놓은 게 바로 뭐다. 여러분 뭐라. 필수 교재. 뭘 가지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학객 전략 특강할 때 여러분 바로 필수 교재. 여러분 학습 전략 중에서 뭘 가지라 그랬어요. 바로 뭐예요. 교과서와 지도서를 가지라 그랬죠. 교과서와 지도서. 그러면 교과서와 지도서 속에 지도서에 보면 그 단언에 필요한 여러분 개론서들이 다 발췌해서 거기다 붙여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지도서를 보면서 뭐가 됩니까. 아 나는 바로 뭐예요. 어떤 개론서에 어떤 내용을 바로 뭐다. 발췌를 해서 참고 자료를 써서 이 단언을 가르쳐랬다. 그걸 여러분 학습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중고등학교 교사의 자료는 요즘은 출판사마다 그렇잖아. 이제 거민정이기 때문에 교사의 학습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자료를 잘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지도서를 잘 활용해서 우리가 바로 뭐다. 교과를 공부하면 국교를 공부하면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과서를 이제 먼저 익히면 참 쉬운데 그거는 이제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거니까 지식을 알아야 교과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2차를 하거나 이렇게 나중에 이제 다른 강사분이 들었던 강의를 해보면 교과서의 특징을 잘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교과서의 특징을. 교과서가 왜 그런 구소가 돼 있고 그 단계마다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 기능을 기원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쓰고 어떻게 지도해야 되고 학생은 어떻게 활동해야 되고 이런 게 다 구성이 돼 있는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차 수업을 할 때 삐그덕거린다는 거죠. 그 특성을 잘 모르니까. 이걸 잘 기억을 해둡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되면은 이것을 바로 뭘 합니까? 3, 4월에 진행이 될 겁니다. 3, 4월에. 그다음에 이것이 바로 뭐가 된다? 5, 6월에 진행이 될 거예요. 5, 6월에 진행이 될 거고. 그러면 이것이 바로 7, 8월에 진행이 될 거고 여기는 이제 9, 11월에 진행이 될 거다. 이게 이제 내용구조화의 이제 바로 국교론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전략으로 이제 진행을 할 거예요. 진행이 될 겁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학과의 전략은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아까 말했던 내용이죠. 금요일 날 오전에 진행이 될 겁니다. 이 내용도 이제 지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필요한 내용들은 전부 다 대두림 인강으로 복합적으로 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할 겁니다. 필요한 건 직강에서 특강의 행태로 또 보완을 그때그때 안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바로 뭐다? 이 1, 2월 달에는 이 구조화 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한 장 구조화 강의를 잘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2022 개정 과정의 자료는 보조 자료로 줄 겁니다. 수업 시간에. 그래서 참고하세요. 여러분도 이걸 너무 적용을 하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심화개론서. 그렇잖아요. 시중에 나와 있는 전문 심화개론서를 바로 뭐다? 예를 들어서 화법교육론, 독서기인, 장문교육론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책들을 이제 선생님이 다 여러분 교합을 해서 거기에 맞게끔 재구조화시켜서 여러분한테 제공해 줄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바로 5, 6월 달에는 바로 어떻습니까? 교과서와 국교론의 기출을 진행을 할 거예요. 이 교과서 단어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뭐다? 화독자 이것을 위해서 이제 세 파트로 나눠서 필요한 단어를 올려놨습니다. 그다음에 또 그것을 또 여러분하고 같이 수업을 할 거예요. 기출도 2023학년까지 여러분의 기출 해설에서 다 여러분 붙여놨습니다. 그랬잖아.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보면 강의를 해나갈 거고. 여기 이제 내용구조화입니다. 그다음 문제구조화 강의는 그렇죠. 동시에 바로 금요일날 우리가 바로 어떻습니까? 바로 이제 문제니까 여러분 진도를 같이 나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1, 2월 달에는 어떻게 간다? 바로 뭐예요? 화법의 문조구조화를 갈 겁니다. 화법, 화법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서 바로 뭐예요? 3, 4월 달에는 독서를 할 거고 문제구조. 그다음에 우리는 5, 6월 달에는 장문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이제 성취기준이라든지 심화계로는 화독작이 동시에 다 나갑니다. 알겠죠? 동시에. 그러니까 1, 2월 달에 여러분은 화법, 독서, 장문의 교육과정과 성취기준을 다 할 거고. 그러니까 이 한 건 한 건을 다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내용구조화할 때는 이 세 건을 항상 다 가지고 다닙니다. 그렇죠? 항상. 그러니까 이제 책이 많으니까 우리 문학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책이 많은 거는 우리가 이제 직강을 들을 때 들고 다니기가 너무 무거우니까 이런 내용구조화는 인강으로 여러분한테 동시에. 왜? 인강을 하면 여러 번 반복해서 수강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블렌디드 수업으로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하나의 특혜를 주기 위해서 그렇잖아. 반복해서 그 수강해서 또 스킵해서 발체덕을 해서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경력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여러분 현장에서 풀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바로 뭐다. 이제 직강의 위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렇잖아. 물론 이제 인강도 제공이 되겠죠. 그렇죠? 직인강으로 이제 제공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이제 되고 있다는 걸 알아두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문풀. 이제 이게 상반기, 상반기, 하반기의 강의 내용들입니다. 그럼 똑같이 이제 테마 문풀로 진행이 되죠. 자, 교육과정에 이제 여러분 바로 뭐야. 로드맵을 이제 우리가 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1주차, 2주차, 3주차, 5주, 6주차, 7주차, 8주차까지 이제 우리가 가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면은 9주차까지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전체적으로 9주차까지.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하는 강의가 이게 되겠죠. 국고론 OT 강의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한테 제공이 될 거고. 그 다음 1주차는 바로 이렇게 이제 그렇죠. 장문에 대한 이제 교육과정에 대한 걸 전부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장문의 4주까지. 이제 장문이 제일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제일 많습니다. 그러면 장문에서 즐겨온 것은 이 교육이론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교육이론. 장문 교육이론. 그렇죠? 이걸 이제 우리가 보고 이제 지식기능 및 전략 실제 이렇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독서입니다. 그렇죠? 독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화법. 이렇게 해서 이제 반드시 이걸 하고 나면 반드시 바로 만화. 이걸 확인학습이 이론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론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이걸 바탕으로 고날 배웠던 내용을 확인학습을 하는 학습활동을 계속 진행해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어느 것이 어떤 키워드다는 것, 중요도 같은 것이라는 걸 반드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시키는 데만 따라오면 완벽하게 짧은 시간에 공부를 확실하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패턴이 정형화되니까 잘 기억을 해둡니다. 교과서 내용이 되겠죠. 아까 여러분 뭐라 그랬습니까? 5, 6월 달에는 교과서 특강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화독작에 바로 단원들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부터. 이렇게 해서 한 단원씩 교과서를 해나갈 겁니다. 그럼 실제로 보세요. 이 교과서가 우리의 개론서에 있는 교육과정에 있는 한 개의 단어들을 실제화시켜 놓은 거죠. 실제화시켜. 그러니까 이론을 직접 실제화시켜 놓은 거다. 그러니까 이 교과서를 알면 우리가 배웠던 교육과정과 성취기준, 그다음에 심화개론서에서 배웠던 지식들을 우리는 적용하는 학습이 교과서다. 그러니까 문제 풀기 전에 실제로 우리가 배웠던 배경 지식들을 활용하는 능력이 있느냐. 구성능력이 있느냐. 그걸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교과 내용학을 바탕으로 교과 교육학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잘 기억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똑같은 교과서가 이렇게 되어 있죠. 세 권이 쭉. 그럼 전부 다 성취기준이 조금 우리가 다르죠. 그래서 중학교 천재를 기본으로 했습니다. 제일 많이 쓰니까. 그래서 이걸 이제 바탕으로 해놓으니까 알아둘 필요가 있죠. 그다음에 독서.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바로 뭐예요. 장문. 이렇게 이제 교과서 단원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배우는 교육과정에 있는 성취기준이 교과서 어느 단원에 그때 몇 학년에 어떻게 구현이 되어 있는지 그걸 같이 이제 그럼 교과서를 분석할 필요는 없어요. 1월 달에는 알겠죠. 그럼 그걸 보면서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훑을기만 하면 됩니다. 교과서를 하면 쭉 펼쳐.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야기했잖아요. 학객의 지름기는 제일 먼저 뭐한다. 교육과정 해설서와 성취기준. 그다음에 기출서. 그다음에 교과서와 지도서. 이걸 가지라 그랬죠. 거기 있는 상태에서 개론서를 하나하나씩 구비를 하세요. 개론서를. 그러니까 개론서를 먼저 가지고 그걸 하지 말고. 알겠죠. 특히 교과. 구호교육론은 무조건 교육과정과 성취기준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략집에 여기 다 실려있고 이 책에도 여기 다 실려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앞에다가 이 앞쪽에 이렇게 다 실려있어요. 형태 자체의 교육과정의 성격이. 그리고 이 책이 전부 다 어떻게 되어 있다. 교육과정. 그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뭐가 성취기준. 그다음에 바로 뭐다. 어떻습니까. 바로 개론서. 개론서. 그다음에 기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 책이 재구성을 해서 교육과정, 성취기준, 심화개론, 그다음에 기출. 그러니까 1월달에 배우는, 1, 2월달에 배우는 거, 3, 4월달에 배우는 거, 그다음에 바로 5, 6월달에 배우는 내용이 여기 다 있다. 그러면 교과서만 안 실린 거죠. 그러니까 그 교과서 내용을 선생님이 별도로 또 해서 자료를 제공해 준다는 겁니다. 강의로. 그래서 이 책 하나만 있으면 바로 뭐가 된다. 바로 뭐예요. 교육과정과 성취기준, 그다음에 심화개론 내용.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보완을 해서 또 보충프린트를 계속 줍니다. 또 아까 여러분 바로 뭐예요. 이 내용을 하고 나서 계속 키워드 학습으로 여러분 확인학습을 해나가죠. 그렇게 해서 입체적으로 진행을 해나간다는 겁니다. 그중에서 이제 제일 책에 앞에 붙어든 교육과정과 성취기준을 공부를 할 겁니다. 알겠죠. 그럼 그걸 하면서 뒤에 바로 뭐다. 심화개론 내용은 어떤 내용이고 기출은 어떻게 된지를 생각을 하면 이번에 뭐가 나올 것 같다. 어떤 심화 내용을 더 심화시켜야 되겠다. 그렇잖아. 교과서는 그것이 어디에 바로 뭐예요. 실려있더라. 어떻게 수업이 설계가 돼있더라는 걸 알면 우리가 바로 회기적인 공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성주의는 동시성과 회기성을 동시에 지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는 교육과정과 성취기준을 하지만 그것이 앞으로 어떻게 설계가 돼 있는지를 보면서 공부를 하게 된다는. 그러니까 입체적인 공부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하면 조금 어수선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는 교사의 그런 자질, 전문가자적인 자질을 기를 수 있죠. 역량을 기를 수 있다. 지식체계화를 가질 수 있는 역량, 자질을 길러야 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수업이 진행돼 나갈 겁니다. 그렇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그 프린트 중에 쓰이는 아주 생긴 게 바로 구조화시킨 전략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확인학습을 하면서 내용을 구조화해서 여러분들이 제공한 자료들을 수업시간에 계속 제공하면 갈 거예요. 그것만 여러분 또 별도로, 이 책이 아닌 그 프린트만 여러분 모아서 별도로 하면 별책이 되죠. 그렇죠. 하나의 보조자료책이 됩니다. 요점정리한 책이 되죠. 그러니까 그 두 개를 가지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떤 모양, 그렇지 않아, 교과를 수업을 하더라도 그것만 하나 가면 현장에 가서도 아주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쓰임이 단계적으로, 전략적으로 수업을 해나간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교과가 시험 점수 따위가 제일 좋습니다. 교과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교과의 특성만 잘 알면 교과가 얼마나 쉽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교과는 절대로 문법이나 이런 것처럼 여러분 수능 공부들에 암기만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아까 교과 내용, 아까 교과 교육, 수업 설계와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교과서에 지도하는 내용, 단언을 어떻게 수업 설계를 해서 학생들한테 수업을 하고, 그것을 어떻게 확인하고, 어떻게 평가하고. 이것이 바로 뭐다? 교과, 교육학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공부. 그러니까 수업을 하면서 선생님이 계속 반복해. 선생님의 수업의 특징은 바로 반복과 상호 텍스트입니다. 알겠죠? 회기성이에요. 그러면 선생님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구성주의는 바로 동시성과 더불어서 회기성을 지니라고 그랬죠. 그다음에 바로 암기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평정을 따라서 중요한 것을 계속 반복해서 암기를 시킵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강의한 사람들은 그걸 자기도 모르게 외워져 있더라는 거죠. 채화되어 있어가지고 문제를 보거나 뭘 활동을 할 때 나도 모르게 계속 듣다 보니까. 그렇죠. 자기도 모르게 외워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가르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도 학교에 가서 학생들한테 계속 왜 학생들은 수준차가 있으니까 한 번 설명해서 아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 그런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면서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가르치는 방법을 여러분이 현장에 가서 그대로 사용하라고 선생님께서 이렇게 모형을 보여줍니다. 시범을 보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가 국교론의 교육과정과 성취기준의 과정의 강의에 여러분 어떤 OT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또 우리 암기하고 암송할까요. 구호를 한 번 외쳐볼까요. 합격 주문 첫 번째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운명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완과 같이 수업을 해야 되겠다. 공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강의. 그렇잖아. 등록하세요. 등록하면 그 다음 반드시 여러분 뭐가 됩니까. 합격이라는 결과물을 얻게 될 거다 이만. 그러면 어떻게 공부한다. 두 번째 합격이요. 지금 이 시간에 배우는 것만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이 시간에 배우는 것만 확실하게 바로 뭐다. 학습을 하면 알면 지금 이 순간 나는 합격이다. 그래서 계속 합격이 축적되면 결과물은 바로 저절로 합격이 됩니다. 그걸 여러분 잘 기억을 해두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는 반만 하면 됩니다. 반. 나머지 반은 저절로 알아줘요. 그러니까 반을 확실하게 하는 그런 학습을 잘 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 같이 화이팅하면서 우리가 국교로 만점을 향해서 가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화이팅! 만점! 수고하셨습니다.